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연습생 윤종우입니다 안녕 나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모험을 하던 중 이곳에서 아이돌 마스터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포켓몬 트레이너 윤종우야 나랑 같이 온 친구가 있어 내가 보여줄게 나와라 티카츄 안녕 이 친구 다들 알지? 짜릿한 전기를 가지고 있어 나도 짜릿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보여줄게 10초 남았습니다 짜릿하지? 앞으로도 나의 짜릿한 모습이 보고 싶다면 나를 꼭 응원해줘 그럼 윤종우 난 너 거야